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전투를 포기한 거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한. 선거 사기 세력들이 국가를 장악을 했는데 그걸 지켜야 될 대통령하고 여당이 포기, 전투를, 전투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그냥 콧대가 하늘을 찔러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중앙일보에 보시게 되면 참 만감이 교체가 되는데 이 정청대 씨, 김영주 씨, 이재명 씨, 고민정 이게 다 가짜로 여러분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내 같은 사람은 이 사람들이 다 가짜로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짜가 어떻게 됐는지를 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이 책을 보면 이 사람들이 가짜로 국회의원에 어떻게 됐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중앙일보의 온라인판에 여러분들 톱뉴스거든. 이재명 수사검사는 탄핵을 추진하고 김건희 수사검사는 얼굴을 깠다. 수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어이 검찰 너거 수사하지 마. 우리가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권력은 우리다. 우리가 권력을 잡으면 너희들은 다 목을 날리겠다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 검사들을 누가 지켜줄 겁니까? 국민들이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이제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권력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참정권을 박탈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이 보면 딱 한 거죠. 이 검사들이 다 할 겁니다. 선거부정 수사를 하지 않지만 검사들도 조직에서 계속해서 성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검사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꼭 정치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앞뒤를 죄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사들이 안 움직이겠죠. 판사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판사들도 움직이지 않겠죠. 이재명 수사검사는 탄핵을 추진하고 김건희 수사검사는 얼굴을 까버렸는데 그게 민주당 측은 무얼 하든지 간에 다 남는 장사지 않습니까? 국무위원을 탄핵하겠다. 이동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탄핵하겠다. 그렇게 위협하는 것도 남는 것이고 탄핵시켜도 남는 것이고 무얼 해도 다 남는 거지 않습니까? 검사들 보고 수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앞에 줄 서라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거든요.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회고한 걸 보게 되면 집권 여러분들 종반 1년 됐을 때 청와대 정보들이 다 반대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거 그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쪽에 줄을 대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공직선거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다니시지만 실질적으로 권력이 완전히 누수가 되기 시작한 것이고 이거는 달리 이야기하면 검찰을 보고 수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불리한 것은. 너희가 살고 싶으면 그 이야기거든요. 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너희들이 살고 싶으면 그냥 바짝 엎드려 가지고 하는 둥 많은 둥 그렇게 시간을 보내나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미 레임덕이 다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좀 언찮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여러분들 뉴스가 일면 톱 기사를 장식한다는 것은 먼 거 아니까 이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가짜지 않습니까 다 가짜라는 것을 다 밝혀줬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 등 검사 이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추가 주가 조작 사건 수사검사의 얼굴을 공개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이 총선 마치게 되면 탄핵할 거고 탄핵되게 되면 부부를 다 먹니까 감옥을 넣을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게 현실이거든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러면 검사의 실명이나 이런 걸 다 까발빈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 부장검사 이게 얼마만큼 여러분들 검사들에게 위협이 되겠습니까 권력이 바뀌게 되면 이제 완전히 본인은 그냥 초상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대 우려를 다루지 말아야 송영길 사건이든 이재명 사건이든 간에 민주당 의원들에게 불리한 것을 다루지 말라 그럼 가만히 안 있겠다 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대복 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고발 사주 의혹의 손중성 대구 고검 차장검사 등을 겨냥해서 발의했던 검사 탄핵소조안은 국힘의 기습 필리퍼스터 취소 작전에 말려들여 거두들었지만 또 시도하겠다. 12월 말 이후는 총선을 겨냥한 김건희 특검정국으로 몰아가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자신이나 윤석열 정부가 선거부정 문제에 대해서 함구하는 그런 순간부터 그냥 대한민국은 그냥 권력이 그냥 그쪽으로 넘어가 버린 거죠. 특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역대 사상 최고치 여름 조작을 한 것을 보게 되면 더블당 측은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선거 사기시력들은 아무것도 개의치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4년 총선이 되면 뭐 이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윤 대통령이 침묵하고 외면 그 자체가 뭐죠 모든 부분에 대한 그냥 의사결정을 끝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참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진짜 그렇게 침묵할 수밖에 없는 무슨 특별한 사연이나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무슨 특별한 사연이나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담당해야 될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수행해야 될 대통령의 책무를 윤 대통령이 수행을 안 한 거죠. 대통령이 그냥 본인의 직무를 그냥 유기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운명이나 국민의 운명을 다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2024년 총선까지 기다릴 거 없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여러분들 침묵하고 은폐하는 그걸로 여러분과 제가 참전권이 박탈돼 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물론 박탈돼 왔지만 영구히 박탈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이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분석하고 전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 딱한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국민들도 거의 절박하지 않죠. 절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대한민국을 그냥 먹은 겁니다. 탱크도 동원할 필요 없고 군사 쿠데타를 동원할 필요 없고 그냥 총 한 방 쏘지 않고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그냥 나라를 먹어버린 겁니다. 국민들은 대다수는 전혀 절박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부러지는 부분들이 그렇게 하는 모양이다 이 정도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문을 지켜야 될 국가의 지도자들은 다 투항을 해버렸고 항복을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혀 절박하지 않습니다. 자기 그냥 그냥 목에 사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전혀 절박하지 않는 거죠. 그당 여기 보시게 되면 레진아님 말씀처럼 그 어떤 걸린돌도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질주하는 민주당 그 희열과 짜릿함이 얼마나 클까요 아무것도 바리케이드가 없는 겁니다. 질주를 하는데 폭주를 하는데 대통령은 뭡니까 그냥 합바지처럼 돼버린 거고 국힘당은 뭡니까 바보 천치처럼 돼버린 거고 국민들은 어리둥절하는 거고 좀 깨어있는 몇 사람 정도 악각 소리를 지내지만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제 선거 부정 문제를 많이 다루는 박주연 변호사의 걸 보니까 그래도 이제 조금 희망적인 것은 대전일보에서 충렴도의회 도위원들이죠. 부정선거 예방 위한 선거제도 개선 촉구 굉장히 큰 사건인 거죠. 얼마 전에 대구 변협에 있는 그런 변호사 한 20여 명 정도가 이 사전투표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또 11월 달에는 전국 사회정의를 생각하는 교수모임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현직 정치인들 도위원이죠 도위원 도위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선거제도 개선을 촉구해야 된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특히 이제 역대 공직선거에서 보게 되면 이 대전 충남 충북이 조작이 참 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들을 좀 우습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작을 마음대로 하는 지역이 바로 대전 충남 충북이죠. 이 아주 그런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도의회 의원들 목소리가 처음 나온 겁니다. qr코드 투표지 바코드로 교체하고 사전투표 제도를 점검해서 수개표 확인 등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충남도 의회 의원들이 부정선거 예방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부정선거 예방 을 위하여 사전투표 제도와 수개표 도입 등 선거제도를 조속히 개선하라. 충청남도 의원 전원 일동. 전원이네요. 아주 뜻깊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치록 같은 그런 어둠이 짙게 주변을 장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사건이 해결되는 날까지 목소리를 높이고 사실과 관련된 건 정보를 국민들에게 계속 공급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주연 변호사가 여러분들 아주 한 분이 작성하신 것 같은데 이 도의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 한 번 여러분들 중에서 또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익히 아시겠지만 이걸 가지고 한 번 재정립을 한 번 해보시죠. 보시게 되면 이 선거 사기 기획을 하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당시 민주연금 원장을 지냈던 양정철 씨 그리고 민주당의 선거를 직접 담당했던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았던 이근형 씨 그리고 그 외에 그 당시에 당대표 이해찬 씨나 사무총장이었던 윤호중 씨 그다음에 또 운동권 출신인 원내대표의 통일부 장관 이인영 씨 이런 사람이 다 알았지 않겠습니까 선거 사기를 일단 기획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당이 담당한 것이고 이 선거 사기 기획을 한 유력한 그런 곳은 민주당이겠죠. 항상 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 압승을 하니까 그다음에 이것을 선관위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서 선관이 전부는 아닐 것이고 선관이 아주 소수 세력들이 관여돼서 덕표수를 이동하기 위한 이근형 씨 표현은 보정값 저의 표현은 조작값 그래서 낙선 식기아들 후보의 덕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치는 이 조작값 입력에 의한 덕표수 전산조작 이러니까 그래도 참 공병호 tv가 그동안 기여한 부분 다른 분들도 많이 기여했지만 전산조작에 의한 덕표수 조작이라는 것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사실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선관위가 주도한 전산조작에 의한 2단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전투표가 끝나게 되면 4박 5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거죠. 3단계. 그다음에 이제 개표일 당일날 선거결과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 누가 관여하고 있는 거니까 남조선 선관위가 관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인 공적기관인 남조선 선관위가 주도하는 선거범죄입니다. 그리고 7번의 지난 공직선거는 남조선 선관위가 주도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사전투표 득표수 정감 작업을 선관위가 주도해온 거죠. 선관위가. 이 검정색 이 3단계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지역구 253석 가운데 139개소 55%에서 이런들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렇게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됐지만 어떤 종류의 법률적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2020년도 4.15 총선 이후부터 일관되게 선거부정 문제를 덮기 위해 가지고 특히 이준석과 하태경 한기호 등이 굉장히 맹렬하게 활동을 했죠.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법원의 전거보전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데 지금 박주현 변호사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당사자인 자유통일당의 고영일 후보가 이렇게 전거보전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거를 젊은 판사가 거부해버린 거죠. 이렇게 전거보전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법원에 투표함을 제출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 이런 지역선관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미 발표한 전산조작에 의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가지고 지역선관위가 실물로 된 사전 당일투표제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기존에 들어있던 것을 다 소각 내지 파시하고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제출하는 거죠. 위조 투표지로 갈아치운 투표함 법원에 제출한다. 그리고 재검표장의 이상한 투표지가 무더기로 출연됐다. 6번 정도의 4.15 총선에서는 어마어마한 여러 부정선거의 전거물들이 다 축적이 된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득표수를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개표가 끝나고 지역선관위 관리 하에 있는 투표함 속에 실물로 된 투표지 개수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거를 질질 끄면서 3년 넘게 끌다가 조재연 천대엽 이동원 민유숙 김선수 김상한 안철상 이런 사람들이 대법관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선관위를 두둔하는 원고적 소송을 기각을 시켜버린 거죠. 엉터리 판결문에 기초한 선거무요소송 기각 이렇게 여러분들 한 거 아닙니까 그 부정선거 결과가 2018년에는 서울구청장 선거에서는 구청장 25개 자리에서 24자리를 여러분들 민주당이 차지했고 그 24자리 가운데서 한 20석 이상이 뭐죠 호남 출신 인사로 다 채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남 인사라는 것은 처갓집도 호남이 되면 호남 인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교육감 선거는 다 조작을 했고 교육현장을 장악한 겁니다. 교육현장을 장악해 가지고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거 교육현장을 엉망칭창으로 만들어버리고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떨어뜨려 버린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들을 한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깰 의지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전혀 이런 의지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은 뭐 그렇게 여러분들 절박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아주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가 역대 사전투표 조작 역사상 최고치의 조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침묵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하고 국민들의 눈을 엉뚱한 대로 이렇게 돌리고 언론들이 뭐죠 그렇게 여러분들 협조하고 이런 걸 보면 그냥 대한민국의 선거 쿠데타 선거 사기 세력에 의한 쿠데타가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굳이 2024년 총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넘어간 겁니다. 뱀 아가리로 따지면 한 3분의 2 정도가 대한민국 체제가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재검표 소송이 뭐 예를 들면 3년 6개월이 넘어서도 다 기각시켜버리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부정선거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지금 그냥 나라 전체를 다 그냥 말아먹은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는 후보가 나서 가지고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니까 판사가 전거보전 명령을 내려 가지고 그걸 조사를 해달라 그걸 이제 판사가 직근으로 뭐죠 전거보전 신청도 이제 기각을 시켜버릴 정도니까 국민들이 전혀 여러분들 뭐죠 지금 자기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뭐 깨어있는 사람들은 보시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뭐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박주연 변호사의 글을 보다 보니까 하단에 노르웨이 대사를 지내신 이병화 선생님께서 ROTC 애국동지회 김병태 명예회장의 호소문 ROTC 애국동지회는 10월 21일 화요일 11시 23시에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강장의 집회를 열고 대통령께 중앙선관위 및 산하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의 선거조작 여론조장을 수사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저희가 주관한 집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이 애가 타 가지고 이런 집회를 이렇게 개최하고 이렇게 하지만 산급부정은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규모의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도 제도권 정치인들을 각성시키거나 움직이게 하기에는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규모 집회가 계속돼야 되지만 이 정도를 가지고 역부족인 거죠. 대한민국이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냥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참정권이 박탈이 된 건 오래됐고 이런 상태가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아주 도표를 여러분 잘 그렸네요. 아주 명확하게 정리정돈. 여러분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광고를 하나 드리고 여러분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부터 이제 공병호 tv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참 보기 더물 정도로 훌륭한 책입니다. 신학하고 역사학을 잘 조화를 시켜 가지고 김동주 교수께서 본인 한 26년 정도의 그런 연구의 그런 집정물로서 내놓은 좀 두꺼운 책입니다.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그런데 어제 제가 메일을 받았는데 이 킹덤북스의 사장님께서 고맙다는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가 하니까 이 책을 읽고 참 이런 좋은 양서를 출판사에서 출판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공병호 tv를 통해서 책을 구입하게 됐는데 정보를 받고 그런데 참 책이 귀하고 좋은 책이라서 출판사 측에 감사를 표시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있다고 그렇게 굉장히 저한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아주 양서니까 여러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회부를 아주 그냥 배속까지 파헤친 책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입니다. 정말 전국민 필독서가 됐으면 좋겠고 이 책을 통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서 참정권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선거를 지키는 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과 우리 자식들이 여러분 가져야 될 모든 것을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각성하고 행동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이 책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좀 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새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간이 점점 커지는 같습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이제 이렇게 점점 커지는 중요한 요인은 마땅히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제동을 걸어야 될 사람이 아무 이야기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그 어마어마한 선거 부정이 발생했습니다. 불구하고 대통령이 결국은 이제 침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투항하신 거다. 대통령이 항복하신 거다.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일당 지배 체제가 완성되는 것을 그냥 허락한 거다. 국민들이 노예가 되는 것을 대통령이 그냥 용인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선거 부정 문제를 그동안 규명하는데 조작값을 찾아낸 제이아 전문가 분하고 그다음에 엑셀 작업을 통해서 텀텀이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 그런 제이아 케이님이 계신데 아침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료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남조선 선관위가 선거 부정을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를 자세히도 보지만 마치 여러분 독수리가 아래를 보는 것처럼 아주 시간을 충분히 두고 볼 수 있는 위에서 아래로 조망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히 국민들은 그냥 놀이개가 돼버린 겁니다. 국민들이.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보내주신 자료는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입니다. 역대 선거의 차이집 사전빼기 당일 차이를 2016년 총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를 시간 순서대로 여러분 기록한 것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게 차이집입니다. 더블당은 항상 플러스입니다. 국민의힘은 항상 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사전투표를 빼앗기기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뱀 아가리처럼 여러분들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제가 여러분이 좀 보시도록 시켰게끔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문정권 하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정권 하에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공직선거 사전투표 조작 역사입니다. 이 차이집입니다. 민주당은 사전투표 득표율을 올려주고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이나 국민의힘은 이걸 빼앗겼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16년 총선에서는 일반적으로 아주 극소수의 몇몇 선거구를 제외하고는 정당 차원의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없었습니다. 사전투표 조작이. 그래서 민주당이 마이너스 0.3% 차이집이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채누리당이죠. 플러스 0.4%였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은 7.1% 자유한국당은 마이너스 5.1%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마이너스 5.1 그다음에 안철수 씨 당으로부터 또 얼마를 훔쳐왔습니까. 그다음에 여러분들 2018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도의회의원 선거는 민주당이 플러스 5.1% 자유한국당이 마이너스 4.9%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여러분들 최고치를 문정권 하에서 최고의 조작을 한 그런 선거가 2020년 4.1호 총선에서는 민주당은 8.9% 그다음에 마이너스 7.9% 미래통합당은 그러니까 4.1호 총선에서 최고치를 때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 참가율이 높고 하니까 방심을 했죠.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쪽으로 그렇게 선거 전략을 짜서 조작을 했습니다. 240만 표를 조작한 거죠. 그 240만 표를 조작했는데도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서는 현장의 차이집 그래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조심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6년 총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작업이 선관위 협조를 얻어서 여러분들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좀 조심을 했을 뿐이고 4.1호 총선을 가장 화끈하게 조작을 했고 그다음에 지방선거도 꽤 많이 조작을 했고 여기서 크게 이제 시운전을 거친 겁니다.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에서 국힘당이 마이너스 0.9 그다음에 이쪽이 0.7 정도 나왔으니까 그다음 보시게 되면 윤정부 하에서 여러분들 점점 아가리가 커집니다. 이 아가리가 커진다는 이야기는 차이집 그래프가 확대된다는 이야기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정선거의 강도가 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24년 총선에서는 아주 심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대통령 선거고 그다음에 2022년 또 지방선거에서의 기초위원 비례대표 선거 구시군의회 기초위원 선거 그다음에 구시장군수구청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 기초위원 비례대표 선거 시도위원 선거 시도지사 선거 2020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치러진 첫 번째 공직선거에서 모든 선거를 다 조작한 겁니다. 시도지사 선거도 조작하고 광역의회 의원 선거도 조작하고 안철수 씨하고 이재명 씨와 같은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조작하고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 선거도 조작하고 구시군의회 기초의원 선거도 조작하고 그다음에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도 조작하고 전부 다 조작한 겁니다. 다만 조작값이 좀 낮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한 달이 최대지 않아 실시됐던 여러분들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다 입을 다물어 준 겁니다. 다물어 준 겁니다. 다물어 주니까 이 선거 사기 시력들이 더욱더 원기왕성해 가지고 화끈하게 조작한 것이 바로 2023년 또 4월 5일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 친민주노총 후보를 밀어 가지고 당락을 바꿔버린 겁니다. 민주당의 차이값은 플러스 9.9% 그다음에 민주당이 아니고 좌파 교육감 후보 우파 교육감 후보는 9.5%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서도 2023년 4월 5일 울산 교육감 선거와 울산 남구나 선거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침묵합니다. 더 용기를 얻어 가지고 신종사전투표 사기수법까지 동원해 가지고 가장 역대 부정선거 역사상 최고치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감행한 것이 바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입니다. 민주당 후보의 차이값은 플러스 17.2% 그다음에 여러분들 국힘당의 차이값은 마이너스 16.5%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합바지 이상 이하라도 안 보는 그냥 합바지로 보는 겁니다. 호구로 보는 겁니다. 국민의힘을 바보 천치로 보는 겁니다. 국민 전체를 뭡니까 그냥 호구로 본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여러분들 조작률이 심해지는 겁니다. 누구 밑에서 문재인 밑에서 아니고 윤석열 밑에서 이렇게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윤석열을 합바지로 본 겁니다. 윤석열을 호구로 본 겁니다. 윤석열을 바보 천치로 보지 않고서는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거죠. 아니 30년 검사를 하고 검찰총장을 지내고 4.15 총선 당시에 검찰총장을 지냈던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뭡니까 국민들이 뽑아놓은 것은 다른 건 몰라도 영업사원 1호 이런 거 다 제쳐두고라도 누가 뭐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과 물건 팔아오라고 했습니까 선거정의나 사법정의나 이런 것은 좀 제대로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뽑아놨더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뭡니까 태산입니다. 얼마나 사람을 여러분 우습게 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 돼버린 거죠. 기가 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약회의님이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에서 이렇게 그나마 조작률이 좀 낮았던 것은 대통령 선거하고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정도고 나머지는 그냥 완전히 뭡니까 그냥 막 개판입니다 개판.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는 역대 최고 조작값을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니까 더 여러분 생생하게 여러분들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이 그래프는 뭐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이 차익값 그래프는 선거 부정을 판단하는 데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치고 그다음에 집어넣어주고 하면 차익값이 집어넣어주면 플러스값이 나오고 차익값이 빼앗으면 차익값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힘은 항상 여러분들 마이너스값이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마이너스값이 16.5%까지 나온 겁니다. 이거는 뭔가 표를 어마어마하게 도덕질 했다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제이아케이님이 제공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선거 사기의 가장 기본은 당선자와 낙선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후보가 받은 득표수입니다. 그러니까 득표수를 조작을 해야 되는 거죠. 숫자를 조작해야 됩니다. 숫자를 조작하기 때문에 간단한 차익값 그래프만 그려보더라도 부정선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공직선거 사전투표 조작 역사입니다. 이 이런들 주범이 누굽니까? 더블당이 항상 뭐죠? 가장 큰 수혜층입니다. 그러니까 주범인 거죠. 그다음 뭐죠? 공범이 누굽니까? 선관인 거죠. 선관이 그래 선거범죄집단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부정선거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를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조갑질한 사람은 부정선거 없었다고 떠드는 건데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린 겁니다. 아니면 무식하든지. 선거부정에 여러분들 대한민국 선거부정에 가장 추력부대는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기 때문에 차익값을 그려보게 되면 그대로 뭡니까? 차익값이 좌우대칭에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큰 차익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부정선거가 100%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이거를 대통령이 다 입을 다물고 국민의힘의 김기현 당대표가 다 입을 다물고 대법관들이 다 덮고 언론계가 다 침묵하고 이러니까 뭐 나라가 뭡니까? 완전히 골로 간 정도가 아니라 망한 겁니다. 선거에 가. 선거를 망했다는 이야기는 일당 지배체제가 완성이 됐다는 걸 뜻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선거가 완전히 장악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계급이 탄생한 더블당 중심의 계급이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그 계급이 장기 혹은 연구직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의 뜻과 무관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 입을 다물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2024년 총선에 그래도 혹시 공박사님 뭐 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변화가 뭐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결과를 뭡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참 뭡니까? 규칙을 가지고 데이터를 만드는데 무슨 결과가 여러분 새로운 결과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참 여러분들 기우저 지내시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지만 과학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국민의 힘도 당대표 경선이나 대선 후보 경선이나 이런 과정에서 석연치 않았던 점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못 깨는 겁니다. 그 득택으로 이제 국민들은 노예가 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보시죠. 이 이제 추가적인 제가 주문을 했더만은 또 제약회의님이 이 엑셀 자료 분석을 해서 시각적으로 보통 시민들이 그냥 두 눈으로 확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이 핫바지들입니다. 핫바지들. 그래서 난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윤 핫바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그냥 뭡니까 선거 사기 실행들을 모르모토처럼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핫바지들. 국민의힘도 그냥 핫바지입니다. 핫바지.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공하는 자료도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제약회의님이 제가 요구를 해가 여러분들 보내주신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술입니다. 예술 이건 선거가 아니고 2023년 4월 5일 울산교육관 보궐선거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조작입니다. 차익값 후보별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에는 5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중국 천창수 플러스 11.6 김지웅 마이너스 11.6 이 천창수 후보가 작년 12월에 공무수행 중에 사망한 노옥희 후보의 남편 되시는 분이고 젊은 날에 민주노총의 금속노련 인간으로 활동하셨고 이번에도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건 뭐 다 조작한 거 아닙니까 김지웅 후보한테서 11.6%를 훔쳐가지고 천창수 함께 더해 준 겁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1.6%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전산을 통해 가지고 천창수 함께 플러스 11.6%를 더해 준 거죠. 총 조작규모는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23.2%의 표를 이동시킨 거예요. 이렇게 만일에 울산 중구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가 100명이면 23.2표 정도를 이동시킨 겁니다. 누굴 당선하기 쉬게 해서 천창수 볼 당선시키겠어. 이거는 뭐 완전히 뭡니까 그냥 그냥 조작 그 자체입니다. 남구 같은 경우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8.1 우파 교육감 후보 김지홍 천창수 플러스 8.1입니다. 총 조작규모는 16.2%입니다. 울산 남구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6.2%만큼 표를 이동시켜 가지고 천창수 후보를 밀어준 겁니다. 누가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직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남조선선관위는 선거범죄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울산광역시 동구는 김지홍 마이너스 7.1% 천창수 플러스 7.1%입니다. 김지홍 한때서 울산광역시 동구의 사전투표자 수의 7.1%를 훔쳐 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같은 수만큼을 천창수 함께 전산조작을 통해서 밀어준 겁니다. 그러면 총 조작규모는 14.2%를 여러분들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지금 그냥 투표가 아니고 그냥 컴퓨터 게임 숫자놀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 울산 북구 울산 북구는 김지홍 후보에서 마이너스 11.7% 천창수 플러스 11.7%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3.4%입니다. 그러니까 울산 북구의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들의 23.4%의 표를 이동시켜 가지고 천창수 후보의 당선을 도와준 겁니다. 누가 도와줬습니까 남조선선관위가 도와준 겁니다. 선관위가 이 짓을 한 겁니다. 왜 선거 데이터에 유일하게 여러분들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선관위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정선거가 발생했으면 이게 언제 발생한지 윤석열 정부 하에서 발생했지만 아무도 뭡니까 이야기하자고 침묵한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x입니다. x. 윤 대통령은 x입니다. x.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호구로 본 겁니다. 그냥 합바지 정도가 아니고 그냥 동업자 정도로 본 거죠. 그러니까 뭐죠. 이 선거 이후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역대 사상 최고치 부정선거를 하는 겁니다. 다시 기록이 갱신될 겁니다. 2023 총선은 역대 사상 또 한 분의 기록을 갱신하겠죠. 왜 합바지들이 아무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는 거죠. 행복수호신임이 계속 대선 후보 경선인데 여러분 입장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거를 없었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었겠죠. 그러나 그 데이터를 우리가 볼 수는 없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할 땐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창수부는 8.0 김중호는 마이너스 8.5입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구하게 되면 9.9%를 훔쳐 가지고 9.9%를 더해 준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만 아름답지 않습니까. 레베카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뭐 이거는 작품이고 여러분 선거에서 만들어진 숫자는 자연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무작위수 천방지축 숫자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좌우대칭에 정확하게 좌우의 여러분들의 차익값 크기가 같은 이런 걸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짓을 하고도 아무도 있죠. 이거를 문제 삼지 않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이거는 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정리하게 되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를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선거 사기 세력들이 그냥 국가를 다 장악한 겁니다. 지금 더블당이 여러분 기고만장한 것도 이제 우리 세상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우리 세상이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악당해도 이제는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부역한 거죠. 협력한 겁니다. 대통령이 이런 걸 보고도 입을 다문 겁니다. 검찰총장이 입을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입을 다문 겁니다. 한동훈이 지금 무슨 똑똑하고 이런 걸 보더라도 사람들은 와 똑똑하다 진짜 똑똑하다. 영혼을 잘한다 이렇게 하지만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면 선악 개념이 명확하고 정의와 부정의 개념이 명확해야 되지. 이런 걸 침묵하는데 뭐 똑똑하다 잘생겼다 뭐 이래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나라가 뭐 완전히 제가 볼 때는 개판 개판.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게 예술이 아니고 이게 조작이 아니고 이게 작품이 아니면 이게 뭐냐 이야기죠. 이게 윤석열이라는 사람 밑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공직선거가 이 짓을 한 겁니다. 그래도 다 입을 다무니까 화끈하게 여러분 다 한 것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고 또다시 기록이 경신될 겁니다. 2023 총선.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은 합바지들이 아무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걸 잘 아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뭐 나라가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냥 나라가 그냥 총 한 번 안 쏘고 있죠. 그냥 나라가 홀가닥만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걸 좀 분류해가 보겠습니다. 사전투표에는 관내 사전투표가 있고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가 있고 그다음에 뭐 거소투표가 있고 제외국민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보시게 되면 똑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관내 사전대 당일입니다. 이 중구 보시기 바랍니다. 중구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천창수 후보는 당일에서 53.8%를 얻은데 사전에선 65.5%를 얻은 겁니다. 그럼 도대체 몇 프로입니까 12% 정도가 부풀려준 겁니다. 꼭 같은 중구의 이런 구민들이 4박 5일 사이를 두고 투표를 했는데 이렇게 당일에서는 53.8%가 65.5%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12%가 당일 투표의 득표율과 천창수의 천창수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각거나 비슷해야 되고 가장 차이가 크더라도 3% 정도 오차범위 최대치인 3% 넘어서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선거를 떡으로 만든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남조선 선관위가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걸 누구 밑에서 이루는 겁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과 박찬진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형이 여러분들 수행한 선거였습니다. 여러분 남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창수가 당일 투표에서 53%를 얻었는데 사전투표는 61.2% 얻은 겁니다. 한 8% 정도를 좀 더해 준 겁니다. 여러분들 이 천창수 후보의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천창수 후보가 플러스 10% 내외로 더 많습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김지용은 항상 모두 당일 투표 득표율에 비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은 항상 적습니다. 한 10% 정도가 이런 짓을 이런 조작을 해 가지고 선거를 만드는데 국가의 공적기관인 검찰 같은 데 전혀 수사를 안 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말씀도 없으시고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입니까 이렇게 하고 다니면 이게 대통령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분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편투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편투표 똑같습니다. 천창수 후보가 중구에서 당일 투표에서 53.8% 얻었는데 우편투표에서는 64.9% 11.1% 정도가 더 불렀습니다. 11.1%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은 특정 후보의 총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표를 쑤셔 넣어 줘 가지고 김주영 후보는 당일투표의 46.2% 얻었는데 사전투표의 35.1%니까 마이너스 11.1% 정도 빼앗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표를 빼앗아 가지고 그만큼을 천창수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똑같은 기간이 거소투표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천창수는 53.8% 얻었는데 거소투표에서는 59.5%니까 차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6% 정도 더해 준 거네요.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선거 결과를 그냥 다 만드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투표제 빌리기 하고 qr코드 하고 여러분들 서버를 이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다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다 발표를 하는 것 지금까지 이런 말씀드린 내용들이 제약회의님께서 제가 요구를 해서 만들어서 제공한 이거는 뭐 100% 조작을 한 겁니다. 남조선 선관위가 울산 강력시 교육감 후보를 그러면 이제 얼마 정도 조작했냐 훨씬 더 정밀하게 여러분들 하신 분이 바로 제야전문가 kc가 아니고 제야전문가님이 여러분들 더 정확하게 얼마를 조작했는지 조작값을 다 찾아냈잖아요. 여기서 조작값이라는 것은 득표수를 후보 사이에 이동시키는 사유안 규칙입니다. 그래서 남조선 선관위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법관들은 뭐죠 그냥 문과 출신들이니까 대충 듣고 넘어가겠지만 숫자를 이야기하니까 울산 중구에서 조작값 35%를 사용했다는 이야기는 우파 교육감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도독질 해 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35장을 뭡니까 천창수 민주노총 지지후보와 함께 좌파 교육감 후보에게 더해 준 겁니다. 조작값 35%를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파 교육감 김중 후보가 빼앗긴 표가 2532표고 2532표를 빼앗고 2532표를 더해 줬기 때문에 총 조작규모가 5064표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제야 전문가의 여러분들 분석 결과입니다. 대통령은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권력이 교체된 지 여러분들 1년이 채 안 됐는데 조작값 35%를 사용해야 여러분들 권력을 도독질한 겁니다. 울산 교육감 후보에는 지금 당선자인 천창수부는 낙선자입니다. 낙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들 남조선 선관위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서 집어넣어 줘 가지고 당선자로 만들어 준 겁니다. 여러분 이 짓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인데 꼭 같은 짓을 언제 했는가 하니까 2022년 울산 교육감 선거 2018년 울산 교육감 선거에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야 전문가가 득표수 조작에 사전투표 득표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그대로 다 찾아낸 겁니다. 이때는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조작값이 5% 5% 5% 10% 5%입니다. 김주홍 후반께서 훔친 표가 835표 곱하기 2면 여러분들 총조작규모가 나옵니다. 2018년에는 화끈하게 훔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육현장을 다 장악한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의 중심에는 특정 노동단체와 교원단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나라를 그냥 접수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등장해놓으니까 눈치를 많이 본 겁니다. 조작값을 낮추고 2018년 조작을 확 확 끊어야 한 겁니다. 그때는 구정열과 김석기 후보 두 사람 함께 여러분들 20% 적용해 가지고 울산 중구에서 2216표를 훔친 거네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득표수 조작이라는 것은 모두 숫자를 조작하기 때문에 규칙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제야 전문가와 같은 그런 걸출한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다 발각이 된 겁니다. 이거는 다 사형감입니다. 국민들을 뭐죠? 표를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당선자하고 낙선자를 다 만들고 그렇게 표를 조작해 가지고 여러분들 다 국민들한테 발표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내란제를 다 이렇게 묶고 가자는 겁니다. 윤 대통령 파이입니다. 파이. 대선 때 왜 선거 조작을 안 했을까요? 대선 때 선거 조작을 여러분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선 때는 240만 표 정도를 조작했다고. 120만 표를 훔치고 120만 표를 더해 줬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됐으니까 오늘 방송 듣는 분들은 그냥 민주시민이 아니고 그냥 민주노예입니다. 민주노예. 자식들하고 민주노예로 살아가야 될 겁니다. 여러분 참전권이 없습니다. 그냥 선관위가 정해준 대통령 모시고 국회의원 모시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뭐 무슨 국뽕이 어떻고 무슨 방산이 어떻고 다 그 소리입니다. 나중에 가면은. 그냥 이렇게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신들 좀 차리자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는데 윤 대통령은 왜 침묵할까?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 시장후보로 출마해 가지고 가장 큰 부정선거의 피해를 본 김기현 당대표는 왜 침묵할까? 그 사람들 꾸린 게 있으니까 여러분 침묵 안 하겠습니까? 생각보다 조작의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어제 일요일 날 여러분 방송을 했지만 이 내용이 너무나 여러분들 시사적이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총선에는 정당 차원의 조직적인 부정선거는 없었습니다. 정당 차원의 조직적인 부정선거는 없었는데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조사하면서 특이사항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특이사항이란 것은 저명한 사람들한테서 표를 훔치거나 이런 일들이 발각이 된 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정당 차원의 부정선거를 한 경우는 2016년 없는데 대한민국에서 선관위 내에 압력하는 부정선거 세력들하고 유기적이고 긴밀한 여러분들 협력관계를 행성하고 있는 노외한 정치인 그룹들이나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탁 조작을 할 수 있는 자들에게 혹은 뭐죠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6년 총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는데 이거는 진짜 이상하다. 이게 그러니까 2017년부터 정당 차원의 조직적인 선거 부정능이 일어났지만 2016년에도 이미 선거를 부정에 조작할 수 있는 노하우나 기술이 이미 선관위 내에 특정 세력들이 다 소유하고 있었구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2016년에 김진태 현재 강원지사 강원지사 여러분들 차이값 그래프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차이값을 구해봤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김진태가 여러분들 국외 부자자 투표가 마이너스 23 동면이 관내 사전 투표 여러분들 차이값이 마이너스 13 이런 숫자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마이너스 17 이게 표가 빼앗기는 측이 김진태인 겁니다. 동네면에 마이너스 16 서면에 마이너스 14 사북면에 마이너스 10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김진태의 새누리당 후보가 2016년 총선에서 표를 도독질 당하는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표를 훔치는 사람이 더불당의 허영위원입니다. 허영 씨입니다. 이분은 2016년에 총선에서 패배했지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가지고 김진태 후보를 꺾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연수가 오래된 그런 정치인 같습니다. 플러스 12 플러스 10밥 차이값입니다. 동네면 플러스 15 이런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거 부정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이자 기본자료는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을 후보별로 이름들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바로 직관적으로 이 선거가 부정선거였는지 정상선거였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프만 딱 보면 이런 뭐가 나오는 거 아니까 여기서 새누리당의 김진태 후보가 표를 조직적으로 도덕질을 당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게 2016년 총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알 수 있는 거 아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더불당이 주도해 가지고 선관위의 협력을 얻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시행되기 이전에 2016년도에도 짬짬이 특정인의 정치판에서 오래 여러분들 굴러먹은 노예한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특정인을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는데 선관위의 부정선거 세력하고 여러분들 관련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여러분들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데이터는 만들어진 겁니다. 2016년 춘천시 철원군 양구군에 여러분들 출마했던 김진태와 허영의 대결은 선관위가 발표한 득표수는 다 조작된 겁니다. 2016년 총선입니다. 2017년 대선전에. 그래서 여러분 제야 전문가가 분석을 해보니까 15%를 여러분들 도덕질한 겁니다. 누구한테서 김진태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당을 훔쳐 가지고 더블당이 허영 함께 밀어준 겁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김진태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가 13,473표입니다. 이걸 김진태 후보가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2016년에 본인 표가가 도덕질 당했다는 것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죠. 2076표를 김진태 후보한테 훔쳐 가지고 허영 후보한테 2017, 76표를 더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표를 훔치는 사람이 더블당뿐만 아니고 다른 당도 있는 겁니다. 다른 당도. 그러니까 이 선거 부정이 굉장히 뭐죠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1번, 2번, 3번이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계산을 한 건데 여러분 이거 보시게 되면 이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2016년 총선에서는 김진태가 6만 6천 9표를 얻고 허영이 6만 172표를 얻었다. 한 6천 표 차이로 김진태가 15%의 조작값을 적용해서 표를 훔, 도덕질 당연들 불러가고 승리했다. 그렇지만 조작값 15%를 가지고 모두 다 여러분들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후보별 득표수를 복원한 상태에서 구해보니까 실제로는 김진태가 9,988표 차이로 1만 표 차이로 승리한 것을 6천 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남조선 선관위가 여러분들 축소 왜곡해서 발표한 겁니다. 다소 의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2016년 총선에서는 선거 부정이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선거 부정은 2017년 대선부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특정 정당에서 주도가 됐다 이렇게 보는데 2016년 선거 데이터를 계속해서 추적하다 보면 보편적인 현상은 아닌데 일부 여러분 선거구에서는 조직적으로 여러분들 득표수를 이동시킨 그런 정거물이 확보가 되고 그 가운데 김진태 후보가 출마했던 2016년 총선 춘천시 사례에서 바로 발견된 겁니다. 김진태 후보가 표를 빼앗기는 대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것은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대로 다 발각이 되는 겁니다. 발각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참 이렇게 뿌리가 깊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 사전투표 제도를 가지고 2024년 총선을 실시하게 되면 그냥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더불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사전투표를 7.5% 정도 부풀리게 되면 329만 표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후보한테. 가짜 사전투표 제도 확보해 가지고. 그러면 국힘은 대표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한국인들은 이제 기회가 없을 겁니다. 참정권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그러니까 참 여러분 심각한 사안인데 이거를 대통령께서 또 입을 다무시고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무슨 생각으로 이 문제를 깔아뭉개인지는 모르겠어요. 결국은 여러분 이 문제를 깔아뭉긴다는 이야기는 대통령이 침묵하고 방조하고 여러분들 한다는 것은 본인이 공범위관하는 협력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이런 것을 여러분들 다룰 수 없는 이유가 뭐 짐작은 되죠. 당대표 경선이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뭔가 선관위 쪽의 협조를 얻었을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민 전체가 참정권을 박탈당해 가지고 특정 정당이 주도하는 거의 여러분들 장기 집권 1당 지배체제가 완성단계 들어갔는데 그걸 대통령이 그냥 모른 척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대통령으로서도 자격이 전혀 없는 거죠. 자격이 뭐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시간을 두고 앞으로 뭡니까 국민들이 제안권을 발동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하지만 천만원입니다. 그냥 2024년 총선에서 대표를 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오늘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하마스가 결국은 가자지역의 이런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선택된 그런 정치집단이지 않습니까 초강경 세력들이.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이런 가자지역과 초토화가 지금 돼버린 것 아닙니까 뭐 남을 원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정치세력을 여러분 선택했고 그 정치세력이 무장 여러분들 세력이었고 그 세력들이 퇴를 통해서 천명 이상 정도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러분들 전쟁상태를 선포하고 그냥 전쟁상태에 돌입된 거고 이스라엘 여러분들 가자지역의 분들 가운데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나 뭐 지금 대한민국은 돌아가는 꼬라지가 정치세력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이런 국민들이 박탈당한 그런 상태가 지금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얼마나 정치 보복이 심하겠습니까. 제가 문정권 안에서 한 번 말씀드렸을 건데 어떤 회사의 이런 비상근 직책을 여러분들 갖고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들 계속 찾아와 그만두게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정치적 보복이거든요. 그게 그런 조그만 자리도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이런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압제하에서 신음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압제하에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이렇게 절박하게 생각하고 또 참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무관심하기 때문에 아시지 않습니까. 인생이든 사업이든 투자든 간에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겁니까. 다만 저는 선택하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오늘 그래도 긍정적인 경우는 충남도 의회의원들이 나서 가지고 사전투표제도를 개선해야 되고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을 완전히 접기 전에 광고를 하나 드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선거부정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가지고 가장 여러분들 심층적으로 분석한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이 대한민국 부정선거에 거의 이런 백서와 비슷하게 이런 책이 나와도 가처분 신청에 갈 발간정지 이런 건 못 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해부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 이 책이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굉장히 쉽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전부터 공병호 tv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할 때는 아주 좋은 책이 아니면 소개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 책을 읽고 여러분께서 책을 낸 킹덤 북서에 전화를 해 가지고 공병호 tv를 통해서 좋은 책을 선택 받아서 너무나 유익하게 읽었다고 이렇게 감사의 말을 전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다고 이렇게 출판사 사장님이 굉장히 고마워하시는데 여러분께서는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또 새로운 콘텐츠를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11월 13일 이제 월요일 이른 아침 방송 여러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사 문제도 조금 다루지만 선거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거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광화문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 비리 문제는 제도권 그런 정치인들 통해서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근래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더불어 민주당 측에 이제 탄핵도 들고 나오고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뿐만 아니고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 검사들을 향해 가지고 이제 그런 탄핵에 대한 위협 이런 부분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더불당의 압승으로 끝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빼앗은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문제 철두철미하게 침묵하고 그런 이제 태도를 보면서 2024년 또 총선을 기다릴 거 없이 사실상 대한민국에서는 선거 쿠데타가 완성 단계로 거의 접어들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제 전투를 해야 할 그런 사회 지도청 인사들이 전투를 포기한 그 업보를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오늘 이제 첫 번째 뉴스는 하마스 관련된 그런 뉴스를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이제 이 양반이 이제 하마스의 내무부 아마 대변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한 팔레스타인인이 지나가면서 이제 뒤에서 야유를 보내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트위트에서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됐죠. 그 이제 주민이 한 이야기가 신이 하마스의 책임 묻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 이제 바로 하마스의 내부부 대변인이 이제 그런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소리를 지르고 지나갔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트위트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보게 된 것이죠. 사실 이 밑에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입장에서는 총력을 다해서 전투하는 것이고 국제사회가 휴전을 하라 이렇게 권하더라도 사실 이스라엘인 입장에서는 가능한 일이 아닌 거죠. 천 명 이상 정도의 사람들이 살해를 당했고 또 그 사람들이 그냥 민간인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상태에서 한 국가의 수장이 국제사회에 압력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전쟁을 그냥 중지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요. 또 이 기사를 보니까 하마스의 돌을 던지기도 하고 의자로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이걸 여러분 보면서 피에로 같은 그런 정치 집단도 있었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그러니까 아마 제가 자세한 내막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하마스가 상당히 이렇게 군사적 대결을 촉발하는 그런 강경파 정치 세력에 속했을 것이고 나머지 또 이제 중도파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온근파가 아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나 서한지구에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간에 팔레스타인의 다수 특히 가자지구의 다수가 하마스에 손을 들어준 거 아닙니까. 하마스를 10여 년 정도 넘게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 사이 이제 하마스가 정치 집단으로서 굉장히 급부상하게 되고 하마스를 제외한 일체의 다른 그런 정파들은 숨을 죽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완전히 거머쥐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결국은 가자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들이 정치적 선택 집단적 선택을 잘못한 거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 측의 그런 호격으로 인해 가지고 가자지구가 이제 파괴된 상태를 보게 되면 뭐 수십 년이 걸릴지 아니면 그 이상이 걸릴지 정도로 생활기반 정도가 거의 토초화된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복구하는 데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결국은 귀책 사유를 따지게 되면 팔레스타인인들이 아주 강경파인 하마스의 집권을 도왔기 때문에 현재 저런 고초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개인도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지만 이 같은 경우는 집단적 선택에 그런 책임을 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가자지구에 팔레스타인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보면서도 한 국가의 일반 시민들이 다수결의 원칙에서 결정되는 정치 집단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지금 상황은 공직선거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정치 집단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조차 없어진 거지 않습니까. 선택의 자유가. 그러니까 그냥 이미 그냥 결정이 돼버린 겁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서는 선거 사물을 장악한 자들이 권력을 오랫동안 향유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된 거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방송 초두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선거 사기에 의한 쿠데타가 완성된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니까 시민들 가운데 이런 조선일보의 일면 톱기사 이런 소위 극단적인 군사 대결을 촉발하는 그런 정치 세력을 팔레스타인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 문제하고 연결해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걸 보게 되면 집단적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이제 통계 같은 걸 이렇게 보게 되면 하마스가 지도부들이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한 만 발 가까운 정도로 그냥 이스라엘을 두드리게 되면 이스라엘의 초토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한 9000발 이상 정도를 쏘았지 않습니까 로켓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이언두미 같은 그런 요격 시스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그런 폭탄이 가자지구로부터 이스라엘로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에 전부를 다 요격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한 80% 이상 정도는 요격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전주가 약간 소강 상태에 들어가면서 이제 가자지구로부터 이렇게 쏘는 그런 로켓포 같은 것이 좀 적어지면서 미사일이라는 것이 적어지면서 아이언둠 같은 것이 거의 한 95% 98% 정도의 요격률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그러면 북한이 장사포라든지 이런 부분을 휴저선에 대거 이렇게 전진 배치하고 있는데 북한이 하마스와 비교해볼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화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당 한 2만 2만 개 정도를 이렇게 쏘아 수도권을 향해서 그냥 내리꽂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느냐 서울 불바다론 이런 이야기들이 그동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서울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강남 2부를 점령하고 그다음에 휴전하자 이렇게 하면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그렇게 싸우겠습니까 백령도나는 연평도를 그냥 때려 가지고 점령하고 난 다음에 휴전하자 이렇게 하면 아마 휴전파들의 압도적인 목소리가 커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미국 국방장관인 오스틴 미 국방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을 하면서 하마스식 북한의 도발 때 응징하겠다 뭐 장사포를 때려가지고 뭡니까 한 780년 동안 만든 서울을 다 초토화시켜버렸는데 끝에 어떤 시득으로 북한을 도발에 응징할 수 있을지 이미 모든 것이 다 부서진 상태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헌을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 보니까 산술적으로는 한 시간에 1만 발 정도를 속 서울에 때릴 수 있는 모양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위협할 수 있는 사거리 장사정포 방사포 이게 이제 제법 한 2021년 기사니까 지금은 훨씬 더 화력이 더 세졌겠죠 아산연구원에서 나온 그런 보고서도 보니까 잘 이야기하고 있네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 위험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및 방사포에 대한 탐지와 요격 시스템에 시급히 구축되어 이게 2019년 여러분들 그리거든요 이스라엘은 2006년 이스라엘 레바논 전쟁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로켓포 위협을 절감하고 아이언둠을 개발을 시작해서 6년 후인 2011년에 실전 배치 완료하겠다 그리고 이 기술 개발하는 관중에서 미국으로부터 재정과 기술적 지원을 받은 거죠 한국은 전혀 이제 요격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사포같이 그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수천 발 이렇게 때리게 되면 그냥 고스란히 당해야 되는 거죠 국방 예산이 우리가 훨씬 더 많을 건데 다 인금비로 나갈 겁니다 이번에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이스라엘 군대를 보게 되면 참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야무지고 다부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타인들이 겪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되면 앞에 말씀드린 첫 번째 포인트 한 사회가 정치 세력을 선택하는 집단적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그것을 팔레스타인 일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하마스라는 그런 강경파를 득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밀어줬기 때문에 지금 뭐 생활기반이 다 파괴가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들이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집단을 선택할 수 있는 이제 자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럼 그 정치집단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나 역사관에 따라 가지고 나라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런 미친 결과가 나오는 거죠 다른 하나는 북한에 의한 단거리 미사일이나 방사포 단기간에 걸친 집중적인 그런 폭격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가 논의가 된 지가 제법 오래됐지만 제대로 하고 있으리라고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 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저의 전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강점에 맞춰서 이걸 어떻게 생각해보셨나요? 이게 그게 뭔가 랩이 될 것 같아요